벌써 비가 오네요. 오늘 내리는 비는 무슨 의미죠? 내일 모레 만날 생각을 하니까 벌써 눈물이 나는가 봐요. 오늘 눈물을 좀 많이 흘리는 것 같아요. 아침에 좀 천둥, 번개도 쉬지 않았던가요? 맞죠? 저희가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뒤에서 오르르 꽝꽝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칠석날, 칠석날은 어떤 날인 걸로 알고 계세요?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 그래서 우리 포스터도 그렇게 만들었네요. 포스터에 보니까 견우와 직녀가 만나고 있고 달을 배경으로 해서 만나고 있네요. 달을 배경으로 해서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무슨 나무가 그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복숭아 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기서 복숭아를 따다가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사랑을 맺어주는 복숭아를 드립니다. 오늘 법회에 오신 분들께는 복숭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복숭아를 사실 100개밖에 마련 안 했어요. 아까 시작할 때는 몇 분이 안 계셔서 몇 개 남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약간의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원주보살님한테 말씀드려서 혹시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올 수도 있으니까 복숭아 한 두어 상대하는 더 준비를 해놓으시라. 이렇게 포장은 못하더라도 그냥이라도 나눠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맞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오시는 분들에게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저렇게 포장을 했어요. 그냥 드리는 것보다는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드리면 훨씬 더 복숭아의, 어차피 하나가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복숭아의 의미가 담길 것 같아서 사랑의 의미가 담길 것 같아서 정성껏 포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복숭아에 얽힌 이야기 한 가지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칠수업 날에는 항상 사랑에 관한 본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꼭 남녀 간의 사랑만은 아닙니다. 대체로 사랑이라기보다는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관계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숭아에게 얽힌 전설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울에 아주 지극정성으로 노모, 노모 또 눈먼 노모를 모시는 효자가 있었습니다. 효자가 있었어요. 그런 효자에게는 항상 언젠가는 복이 오죠. 늘 지극정성으로 노모를 모셨어요. 그런데 그때 임금이 몹시 아팠대요. 임금이 아파서 병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사가 제 생각에는 돌팔일 것 같은데 어떤 의사가 천도 복숭아를 하늘에서 따가지고 오면 낫는다라는 이상한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몸 백성에게 고울에 방을 붙였습니다. 천도 복숭아를 구해오는 이는 그때 또 마침 한 개울이 했어요. 천도 복숭아를 구해오는 이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방을 붙였어요. 그러면 효자가 보고 천도 복숭아, 이 천도 복숭아를 따서 임금께 바치고 내가 효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도 복숭아를 따로 길을 나섭니다. 어머니는 말이죠. 이 엄동설 안에 무슨 천도 복숭아냐.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지 말고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제가 어떻게 해도 어머니께 효도할 길이 없는데 천도 복숭아를 구해서 꼭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는 길을 나섭니다. 계속해서 무작정 길을 나섰어요. 한참 길을 나섰다 보니까 아주 신이한 산이 보여요. 그래서 그 신이한 산, 이 세상 산같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올랐습니다. 그 산을 오르는 길에 세 명의 처녀를 만나요. 세 명의 처녀를 만나서 그 세 처녀가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 위쪽 어디 길을 가면 거기에 천도 복숭아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녀가 일러준 길을 그대로 따라서 가보니까 천도 복숭아가 진짜 있었어요. 그런데 천도 복숭아에 열매가 세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세 개를 하나씩 따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나는 임금님께 바치고 하나는 어머니에게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온 백성에게 복이 되라고 제가 또 바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좀 이상한 사람이죠. 마지막 하나는 내가 먹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까지도 온 백성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낸 거예요. 그리고는 세 개를 따왔습니다. 세 개를 따오는 길에 보니까 처녀가 세 명이 그대로 있어요. 세 명이 감사합니다. 천도 복숭아를 구해줘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냈는데 처녀들이 저는 서방님을 따라갈 거예요. 하고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따라와서는 그 집에서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전도 복숭아를 임금님께 바쳤습니다. 임금님께 바치니까 임금님은 그 전도 복숭아를 드시자마자 병이 나왔대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드렸어요. 어머니에게 드렸더니 어머니가 그래 천도 복숭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 라고 했더니 바로 눈이 번쩍 뜨였대요. 그래서 어머니 눈을 뜨게 했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하나가 아니었대요. 하나가 온 백성의 숫자만큼으로 불어났대요.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서 전도 복숭아를 맛있게 먹었다는 그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이 전설 속에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시 한 편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별명이 뭐라고요? 시 읽어주는 스님이에요. 그래서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를 여기 정호승 시인의 수선아에게. 이 시는 거의 모든 국민이 알더라고요. 혹시 모르시면... 원래 알고 계셨던 분. 모르셨어요? 모르셨으면 제가 훨씬 보람이 있어요. 이미 알고 계셨으면 한 번 더 감상을 해보실 것이고요. 이 시를 제가 앞에 나와 있는 거. 가로 안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해보고 갖고 계시죠? 가로 안에 있는 것이 원문입니다. 가로 안에. 가끔 가로가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앞에 것이 아니라 뒤에 것이 원문인 거예요. 원문을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선아에게 정호승.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 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이것이 원문이고요. 제가 거기를 외로움이라고 된 부분은 사랑이라고 바꿨어요. 사랑 쪽은 우리 같이 한 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괄호 것을 읽지 마시고 앞에 것만 쭉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한 번 읽어보실까요? 울지 마라. 사랑하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을 지키는 일이라.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 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보살님도 사랑하기에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사랑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사랑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사랑하기에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사랑으로 울려 퍼진다. 사랑이라고 바꿔도 좀 그렇거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 시집을 낼 때 외로우니까 사람이다가 아마 제목이 일 거예요. 정호승 선생님이 읽을 때 제목으로 약간 고민했었어요.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하고 또 다른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좋아요? 두 가지가 나중에 제목으로 어쨌든 다 써먹었더라고요.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도 나오고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도 나중에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는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생명체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삽니다. 그래서 진짜 무지 막지않은 사이코패스도 가만히 보면 사랑하는 건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사실 좋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부분 사랑이 어떤 방향으로 가버려요? 집착으로 가버려요. 맞습니다. 집착, 애착으로 가버려요. 애착으로 가면 반대로 사랑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사랑 때문에 폐가 망신하고 그런 경우가 생겨요. 사랑을 사실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잘하는 사람은 행복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랑은 사실 행복의 조건이 아니래요. 제가 아주 아주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 소설로도 만들어졌던 것이지만 죽은 시인의 사이라는 그 영화 한번 보셨어요? 그 영화는 한번 꼭 보셔야 돼요. 그 영화는 저는 인생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존 키팅 선생이, 존 키팅 선생, 이분도 저와 비슷하게 시 읽어주는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시와 미와 사랑과 낭만은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와 미와 사랑과 낭만은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를 느끼는 것으로, 그것 자체를 우리가 갖는 것으로 이미 행복하다. 시를 갖고 있으면, 시를 느낀다면 이미 행복한 사람이래요. 미를,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이미 행복하대요.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잘하는 사람. 사랑해서 뭔가를 쟁취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것 자체로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낭만, 낭만도 있죠. 예를 들어서 바닷가를 가면 너무 가슴이 훅 트기고 산에 올라가면 호연지기가 느껴지고 이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수단으로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걸 느끼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 그래서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내 자식 생각만 해도 애틋하고 그러잖아요. 좋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방글이 웃어지잖아요. 웃음이 나오잖아요. 이런 분들은 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내 손자, 손녀만 생각해도 생각해도 미소가 지어지잖아요. 이런 분들은 다 행복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자체로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고 다른 것을 더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불행한 줄 아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이에요. 이미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랑이 애착으로 바뀌지 않도록 잘 사랑해야 된다. 잘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아까 그분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효자 이야기를 했었죠. 효자 이야기. 이 임금님은 애착이 강한 사람이에요. 애착이 강한 사람이어서 하만이 보니까 아까 세 처녀 있었죠. 세 분이 효자의 부인이 됐다고 그랬죠. 효자의 부인이 됐어요. 그걸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해서 이 세 여자를 내가 쟁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자에게 내기를 걸어요. 내기를 겁니다. 너는 네 부인을 걸어라. 나는 너에게 엄청난 재산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인을 걸자. 그럼 첫째 부인을 걸고 내기를 하자. 바둑을 한 번 두자. 임금님이 바둑을 아주 자신이 있었나 봐요. 바둑을 두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인이 귀띔을 해줘요. 내가 바둑을 놓을 자리에 벼룩을 한 마리를 거기다가 딱 놓을 테니까 벼룩이 앉아있는 자리에만 놓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금이 하나 놓으면 그 다음에 벼룩이 딱 앉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딱 앉아. 그러면 거기에 바둑 돌을 놨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꼼짝 못하고 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은 쟁취하는 게 실패. 그럼 두 번째 부인을 위해서 또 내기를 겁니다. 두 번째 부인을 쟁취하기 위해서 임금은 뭐라고 하냐면 쇠로 된 말구유. 소십 마리가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쇠로 된 말구유를 만들어 와라.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냥 평범한 말구유 하나만 만들어 보세요. 나무로 만들어 놓으면 제가 그것을 쇠의 말구유로 둔갑시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편히 주무세요. 내가 하룻밤 사이에 그걸 쇠의 말구유 엄청나게 크게 변형을 시켜서 쇠의 말구유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냥 부인 말만 듣고 편히 잠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정말 엄청나게 큰 쇠의 말구유가 딱 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부인 쟁취하는 것도 실패. 세 번째 임금이 이제 진짜 꽤를 내요. 온갖 꽤를 내서 이번에 진짜 어려운 문제를 냅니다. 어떤 문제냐면 말하는 물 물이 말하는 물을 하고 웃는 꽃을 만들어 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못 할 것 같죠. 그래서 또 세 번째 부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두고 이런 내기를 걸어왔는데 이건 보조이 풀 수 없을 것 같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인이 걱정 마세요. 사방님은 푹 주무시기나 하세요. 그래서 하룻밤 푹 자고 일어났더니 그 다음날 역시 물병 하나 오고 딱 꽃다발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런데 꽃다발은 꽃다발을 마주치잖아요. 꽃을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꽃이 방긋방긋 눕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따르면 말을 해. 따르면 뭐라고 하냐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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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따라라, 그만 따라라. 그만, 그만, 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한테 그걸 딱 가져갑니다. 가져갔더니 임금님이 물을 따르는 거예요. 일단 꽃을 마주치니까 방긋방긋 묶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 합격. 그다음에 물병이 물을 따랐어요. 따랐더니 이 물이 그만, 그만 따르세요, 그만 따르세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만 따르라고 해도 임금님이 재미있으니까. 그리고 아무리 따르라고 해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따르다 보니까 대구원이 물에 잠겼어요. 물에 잠겨서 대구원은 그냥 호수가 돼버렸습니다. 호수가 돼서 임금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호수 속에 수장되셨어요. 그리고 효자는 집으로 돌아와서 아주 행복하게 살다가 마침내 하늘로 올라갔더라. 라는 그런 전설입니다. 이 전설 속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할 때는 사랑할 때는 오직 순수한 마음이어야 된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잡념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면 사실 안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자식들에 대한 사랑 대체로 아주 아주 순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대체로 순수합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그런 자식들과의 사랑은 그래서 대체로 잘 이루어지잖아요.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얻은 것이 있으면 항상 회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효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효자는 복숭아를 얻었을 때, 세 개를 얻을 때 임금님께 하나, 어머니께 하나, 나머지는 나 하나.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데 진짜 사랑을 잘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것을 마지막 자기 몫은 챙기지 않고 그걸 만인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양할 줄 안다는 거예요. 회양할 줄 아는 이는 사랑을 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사서법을 실천하십시오. 사서법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서법, 보시하는 것, 사랑하기 위해서는 베풀어야 돼요. 우리 자식들에게 많이 베풀잖아요. 두 번째로는 애호, 사랑스러운 말을 해줘야 돼요. 우리 자식들에게 얼마나 사랑스러운 말을 많이 해줍니까? 사랑스러운 말을 통해서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사랑스러운 말. 그래서 사랑스러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늘 사랑하게 됩니다. 또 사랑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동사예요. 함께 일을 해줘야 돼요. 함께,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잖아요. 사장님이 직원들하고 같이 그 일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할 수는 없겠지만 가끔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공장의 노동자들과 함께 가끔은 일을 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우일을 돈독히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행이에요. 이로운 일을 그들에게 이롭게 되는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다 그러면 그들의 학자금을 마련해 준다거나 아니면 복지 혜택을 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다 이행에 해당해요. 그래서 보시, 애워, 동사, 이행 이것이 바로 또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세 가지. 안 돼. 세 가지는 뭐였죠? 첫 번째로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두 번째로는 회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로는 사서법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사랑을 잘하게 되면 당연히 인생, 그것 자체로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는 제가 안 올렸네요. 시 한 편이면 됐죠. 제가 선시를 한 편 생각해놨긴 했는데 그 선시는 제가 밴드에 올렸으니까 밴드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랑을 맺어주는 복숭아를 드립니다. 라는 취재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번 칠석 3일 기도를 통해서 다 사랑하는 방법 잘 배우시고 또 사랑을 하시고 사랑을 얻으셔서 부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봤냐 바랍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